궁금러들 안녕! 내가 오늘도 우리 궁금러들 위해 또 이렇게 미리 제품을 받아 놓지! 내가 이렇게 미리 먹어보고 검증을 해야 뭔가 더 안심이 되더라고 왜냐면은 그만큼 자신 있게 또 우리 궁금러들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으니까 나는 항상 매번 검증을 받으려고 이렇게 제품을 미리 받아놓고 사용을 하는데 내가 그만큼 엄청 꼼꼼하고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 우리 궁금러들 기대 많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궁금러들 안녕! 자 지금은 우리 가족 영양포춘 시간이거든? 근데 지금 이 시간을 우리 궁금러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또 카메라를 켜봤지! 짜잔! 우선 이거는 우리 집 어른들이 먹는 이너베리에서 나온 스카이 메모리 영양제인데 기억력 영양제야 아무래도 연세드시고 하면은 좀 치매 걱정도 있고 이러잖아? 그래서 슬슬 좀 조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챙겨드리기 시작했는데 귀찮은 거 좀 싫어하시는데도 꾸준히 뭐 잘 드시더라고 식약처 인증받은 성분으로 진짜 진짜 더 믿음직해! 그래서 나도 요새 육아랑 일 이런 거 병행하면서 진짜 자주 깜빡했었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 알아보면 이렇게 1일 1회!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두 캡슐 해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 한 번 먹어볼게 나도 진짜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이거든 엄청 덤벙덤벙 먹이는데 나는 핸드폰 어디다 왔는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인데 이거 먹고 나서 진짜 효과가 있는 거 같아 짠! 이렇게 먹어주면 끝이야 엄청 간단하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가들 건데 짜잔! 바로 해피토리에서 나온 아이 해피츄라는 제품이야 한참 자라는 애들은 챙겨줘야 되는 영양소들이 되게 많잖아 일단 비타민도 꼭 먹여야 되고 엽산! 아연! 근데 이거는 재율이나 이런 어린 아이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다 일일이 챙기기가 좀 나한테는 벅차거든? 애기들도 셋이고 먹여야 되는 비타민은 많고 이러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 너무너무 좋은 게 하나에 꽉 차고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렇게 따서 보면 보여? 너무 귀엽지? 이게 애기들이 딱 좋아하는 강아지 모양이라서 내가 애기들을 주잖아? 그러면 이 모양 보고도 달려오기도 하고 맛도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더라고 아가들! 우리 비타민 먹을까요? 일로 오세요 강아지 모양 비타민 강아지 모양 비타민 강아지 모양 비타민 강아지? 응 하나씩 먹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많이 많이 안 한 거야 맛있대요? 아린이도 아린이도 이리 오세요 우와 강아지 모양 비타민 강아지 모양 비타민 아 맛있다 우리 애기들 영양 보충 끝 먹고 싶어 군들마들아 오늘은 내가 정말 정말 중요한 걸 소개를 해줄 거야 짜잔 보여? 바로 이 영양제 친구들인데 진짜 내가 출산을 두 번이나 겪고 나니까 정말 영양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느끼거든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영양제를 가지고 나와봤어 우선 이 아이는 우리 집 어른들이 먹는 건데 이너 베리어에서 나온 스카이 메몰이라고 해 놀라지 마 바로 기억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야 어릴 때 부모님이 나 낳고 나서 기억력이 좀 간퇴되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내가 가스불은 껐는지 건조기는 돌렸는지 물건은 어떤지 이런 걸 깜빡한다니까 건망증이 심해지면 청년 치매까지 이어지는 거 다들 알고 있지 또 우리 궁금하들 무슨 단어를 말하려고 하는데 또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입에서만 막 맴돌고 그랬던 적 나만 있는 거 아닐걸? 분명히 다들 있을걸? 그치? 이거는 서울대생이 만들어서 강남 수험생들 사이에서 서울대 영양제라고 처음 입소문을 타고 그러고 유명해졌대 그래서 강남 엄마들도 믿고 먹이는 영양제라고 하니까 뭔가 신뢰가 가지 않아? 일단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이거는 하루에 두 알씩 먹어주면 돼 그래서 짠 끝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기억력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눈 건강과 혈액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덕분에 이거 먹으면 기억력 뿐만 아니라 뭔가 체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나도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 들어가거나 유치원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면 미리 미리 꾸준히 먹어볼 계획이야 혈액순환도 안 되는 우리 궁금 너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인 거 알지? 그래서 이거 챙겨 먹고 꼭 건강 챙겨가면서 일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리고 또 다음 짜자자잔 이거는 내가 새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아주 강력 추천하는 육아 필수템인데 보여줄게 너무 귀여워서 심풍할걸? 짜잔 강아지 모양이야 너무 귀엽지? 딱 봐도 알 것 같지 않아? 이게 키즈 비타민이고 해피토리에서 나온 아이 해피츄라고 해 이름도 진짜 너무너무 귀엽지 요즘에는 시국이 이래서 그런가 정말 아이들 비타민을 신경 써서 먹이게 되더라고 그냥 욕심내서 이것저것 다 먹이면 챙겨야 할 거는 너무 많고 그걸 아이가 다 따라서 먹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이 약 먹이는 게 진짜 쉬운 일도 아니고 근데 이 아이는 하나에 아주 꽉 차게 들어있다고 해 성장하는 아이들 뼈 건강 그리고 면역력도 챙겨주고 또 너무 중요하지 눈 건강에도 진짜 좋대 그래서 여기에는 무려 13가지 영양소가 들어가 있거든? 너무너무 든든하지 않아? 심지어 맛도 너무 좋아 애기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딸기 향이야 딸기 맛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거는 식약처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았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먹여도 되겠지? 그래서 우리 궁금 너들 이렇게 영양제를 또 소개를 해봤어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내 마음이 전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그래도 잘 챙겨 먹고 힘내자 그러면 안녕 공급 너들 안녕 요즘 내가 왓츠인마이백을 준비하면서 클렌즈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 일단 소개를 해보자면 짜잔 웨이니스 건강 브랜드 팜밀리 1987에서 나온 트리플 클렌즈 프로그램이야 하나 둘 셋 기본적으로 자극적인 음식들도 좋아하고 좀 맵고 짜고 이런 음식 좋아하지 않나? 난 사실 오늘 이거 먹었거든 이게 뭐 이거? 어머 입에 맛있는 게 몸에는 좀 안 좋거나 너무 자극적이더라고 그래서 몸에 나쁜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옷도 좀 깎이고 이렇게 되면 마음도 무거워지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무거운 라인을 한 번에 싹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트리플 클렌즈 프로그램을 해봤어 근데 이게 진짜 옷빛이 달라지는 게 허전히 느껴지고 일주일간 단기로 바짝 해보면 가벼워지는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우선 이 ABCD 클렌즈 주스를 이 슬림 클렌즈 환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해서 이거 같이 먹어볼게 이거 ABCD 주스는 진짜 달다구리하고 진짜 맛있어 그래서 이 ABCD 주스랑 클렌즈 환이랑 같이 먹으면 몸매 관리에 효과가 더 좋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이 아이는 몽모랑시 타트 체리 슬리핑 주스야 따가지고 한번 먹어볼게 이거는 뭔가 진짜 한약처럼 그런 맛이 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이 나 예뻐 보여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정 전에 딱 일주일만 이 클렌즈 프로그램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몸속 클렌즈랑 아주 예쁘고 탱탱한 피부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안녕 궁급러들아 안녕 지금부터 내가 굶지 않는 건강한 라인 관리를 하고 싶은 궁급러들에게 아주 좋은 아이를 소개를 해줄게 바로 팀밀리 1987에서 나온 트리플 클렌즈 프로그램이야 이게 새해 목표했던 라인 관리 다들 했을 거야 지키고 있어? 대부분 좀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하거나 이런 궁금하들이 많을 텐데 정말 꾸준히 관리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 아이가 꼭 필요해 그럴 때 굶지 않고 간편하게 건강과 관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거든 정말 강력한 몸의 클렌즈와 립셋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D라인이 일단 없어지고 꽉 끼던 바지가 좀 헐렁해질 정도? 그 정도거든 그래서 이 트래플 클렌즈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알려줄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 ABC 클렌즈 주스랑 슬림 클렌즈 환을 먹어주면 되거든 그리고 점심은 아주 가볍게 일반식이나 샐러드 이런 걸 먹어주고 저녁에는 ABCD 클렌즈 주스랑 슬림 클렌즈 환을 한 번 더 먹어주면 되거든 그리고 자기 전에는 이 슬림핑 뷰티 주스를 먹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 앞두고 자기 전에 타트체리 슬림핑 뷰티 주스 한 포 마셔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ABCD 클렌즈 주스 한 포 이렇게 너무 감탄하고 배고플 틈이 없잖아 그래서 일단 내가 한 번 또 먹어봐줄게 짠 일단 이 ABCD 클렌즈 주스부터 먹어볼 건데 나같이 또 출산 이후에 건강하게 라인 관리를 하고 싶을 때는 이 주스를 아침 공복에 마셔주면 되게 좋대 먹어볼게 역시 너무 맛있어 여기에는 식이섬유가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어가지고 나같이 출산 후 디라인 관리할 때 진짜 이게 필수템이야 그리고 내가 실제로 ABCD 주스 만들겠다고 달아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없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 비트에서 나는 흙맛도 없고 그리고 일단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챙겨 먹으면 그냥 필수 영양소 다 챙기고 게다가 몸도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거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궁금러들 화장실도 엄청 잘 갈 수 있다는 점 아주 자연스럽게 몸 안의 균형을 되찾게 해줘가지고 요즘 현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해주고 싶어 그다음에는 몸모랑씨 타트체리 슬리핑 뷰티 주스 먹어볼게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딱 먹기 좋은 그런 시간대인 것 같아 이거는 우리 궁금러들 아침에 절대 먹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건 숙면을 위해서 자기 전에 혹은 낮잠 전에 이렇게 한 포 먹으면 좋아 왜냐면 숙면하는 동안 이너뷰티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 한번 먹어볼게 이게 먹고 자면 뒤척임도 줄고 또 숙면하는 동안 먹은 음식을 클렌즈 해주거든 게다가 자면서 피부관리까지 되니까 라인 관리하느라 지치고 또 누적된 피로 때문에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럴 때 이 아이가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렌즈 환약 일단 먹고 궁글론들한테 소개해줄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물이랑 같이 먹어주면 먹넘기도 되게 쉽거든 근데 우리 궁글러들 절대 먹는 즐거움을 포기 못하잖아 나만 그래? 그래서 맛있는 거 먹기 15분 전쯤에 이거 한 포를 나처럼 먹어주면 돼 그러면 초지방과 탄수화물을 커팅해주거든 근데 내가 팁을 하나 주자면 주말 약속 때는 먹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화장실이 진짜 너무 잘 가게 되거든 몸의 라인부터 몸속까지 모두 클렌즈해주는 트리플 클렌즈 바지는 헐렁헐렁해지고 화장실도 또 너무 잘 가게 되고 진짜 좋지 않아? 우리 궁글러들에게 또 추천할게 궁글러들 안녕 오늘은 유리네 집에 저녁 시간을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 지금 오빠가 우리 애기들 쌍둥이들을 씻겨주고 있거든 이제 곧 육퇴를 할 시간이라서 진짜 얼른 육퇴를 하고 오빠랑 치킨 시켜 먹기로 했단 말이지 애기들 재우기 전에 이렇게 씻기고 있어 그래서 이따가 로션을 발라줘야 되는데 그 전에 요즘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쓰고 있는 크림이 있어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줄까 하는데 뭐냐면은 바로바로 짜잔 이게 뭐냐면 보나벨라에서 나온 리얼 더마 프로 B5 크림이라는 거야 내가 왓츠인 마이 백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아인데 요즘 아이들과 같이 사용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온 가족이 잘 바르고 있는 제품이야 그럼 이제 또눅이들이 로션을 바르러 나와야 되니까 데리고 나가볼게 자 이제 우리 애기들 크림 발라볼까요 짜잔 특히 아기들은 피부가 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 있잖아 막 팔리나 이런 데를 좀 많이 가려워하기도 해 근데 그게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 그래서 진짜 그럴 때일수록 관리를 정말 정말 잘해줘야 돼 너무 너무 잘했다 아이고 잘 준비 끝 공급러들 진짜 요즘 너무 건조하지 않아? 아기들 안아주려고 이렇게 손을 대면은 막 불꽃이 막 파다 막 뛰는 거야 아기들도 엄마 따가워요 막 앗 따가워 막 이러고 진짜 그럴 때마다 뭔가 내가 피카츄가 되는 기분? 그래서 또 우리 공급러들은 100만 볼트 쓰지 말라고 내가 준비한 아이가 있어 바로 짜잔 이 아이는 보나벨라에서 나온 리얼더마 프로 비5 크림약 이거는 아이들 그리고 남편 또 나까지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는 아이거든 하나로 온 가족이 쓰면 되는 거니까 진짜 너무 편하고 좋지 않아? 왜냐하면 남편이 나 내 피부에 바르는 것도 물론 신경 써서 성분을 확인하고 바르지만 우리 애기들 또 연약한 피부에 바르는 건 진짜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 그래서 특히 요즘에 영유아 아이들한테 아토피가 진짜 많이 발견된다고 해 우리 재율이도 지금 엉덩이 쪽에 되게 건선 이런 게 생겨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애기들 몸에 바르는 것도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안심하고 써도 될 정도로 아주 순하고 안전한 성분들로 만들었다고 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임산부분들이 발라도 아주 괜찮을 정도라고 하더라고 뭔가 아가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임산부 공급러들도 퇴근하면서 튼살 생기지 말라고 아주 잘 발라줘도 되겠지? 그럼 내가 한 번 손등에 발라볼게 짜잔! 제형은 이런 크림형 제형이에요 어때? 느껴져? 이 바를 때 쫀쫀하게 딱 이렇게 발려지는 거? 이게 진짜 단단하면서 쫀득쫀득하고 되게 부드러워 또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정말 프리미엄 성분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 장벽을 아주 튼튼하게 꽉 잡아준다고 해 그래서 그런지 이거 하나만 발라도 진짜 든든하고 건조할 틈이 없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발라주고 애기 안아주면 정전기가 진짜 한 번도 안 나 그래서 건조함에 지쳐버린 우리 나 같은 사막 피부 공급러들 예민해서 아무거나 못 바르는 또 우리 공급러들까지 이렇게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리얼더마 프로 B5 크림 추천해줄게 그럼 우리 이걸로 촉촉하고 튼튼한 피부로 예뻐지자 안녕 안녕 궁금러들아 나는 지금부터 엄마이자 아내이지만 정말 잃고 싶지 않은 여자 김유리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 오늘 나의 메이트를 소개를 해줄까 하는데 바로바로 리턴 앤과 라이브 포레스트에서 나온 와이블라썸 페미닌 워시야 이 리턴 앤 크림은 일단 튼튼한 크림이고 와이블라썸 페미닌 워시는 여성청결제야 내가 왜 여자 김유리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는지 다들 알 것 같지 이제 먼저 튼튼한 크림인 이 리턴 앤 크림부터 발라줄게 나는 여기로 한번 발라주려고 해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데 어때? 되게 촉촉하고 보들보들한 느낌이 나는 것 같지 않아? 되게 촉촉하지? 이게 내가 출산을 두 번이나 했잖아 심지어 쌍둥이를 임신하고 나서 진짜 배가 남산만하다는 그 말을 실제로 체감을 했어 내가 그래서 나는 배, 허벅지, 엉덩이 쪽, 겨드랑이, 종아리 뒤 이렇게 튼살이 진짜 엄청 생겼는데 이런 튼살 부위에 찹찹찹찹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야 난 진짜 여자의 모습도 읽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출산 전에 피부로 돌아가겠다 이런 다짐으로 나도 사실 발라주고 있어 지금 그리고 짜잔 이거는 내가 쓰고 있는 여성 청결제야 Y존 고민이 많은 우리 여성 궁금로들에게 내가 또 추천해주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 감기처럼 걸리기 쉬운 질염 때문에 여자 궁금로들도 고민이 많을 거야 Y존은 진짜 민감한 부분이라서 케어를 되게 많이 해줘야 되는데 와블은 냄새 완화는 물론이고 약산성으로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순한 아이여가지고 나는 샤워하면서 부담없이 쓰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서 이 두 아이를 우리 여성 궁금로들에게 꼭꼭 추천을 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도움이 많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안녕! 궁금로들아 안녕! 내가 쓸캠으로 보여줬던 아이들 중에서 특히 여자 김유리의 시간을 보내때 사용했던 나의 메이트들이 궁금로들의 문의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어서 또 내가 가지고 나왔지 바로 짜잔! 신세 크림인 리턴 앤 그리고 라이브 포레스트에서 나온 여성 청결제 Y블라섬이야 나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했지만 그 나 김유리의 모습 여자 김유리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진짜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자기계발에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이어트도 좀 많이 신경 쓰고 또 내면, 이너 뷰티 이런 쪽에도 많이 신경 쓰려고 하는데 누구누구의 엄마도 좋지만 또 여자 김유리의 상도 절대 놓칠 수 없잖아 그중에서 진짜 이 아이들은 나의 정말 중요한 뷰티템이어서 소개를 해주고 싶어 리턴 앤 크림은 튼색 크림이야 이름만 들어도 알겠지? 아기 낳기 전에 피부로 리턴해주는 아주 마법 같은 제품인데 튼살이 생길 법한 부위나 튼살이 생긴 부위에 틈틈이 발라주면 돼 근데 이게 시어버터 성분 때문에 진짜 촉촉하고 보습감이 너무 좋아 그리고 또 흡수력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짜잔 이렇게 그냥 발라주면 돼 엄청 보습력이 뛰어난 것 같지? 이렇게 봐도 특히 여기에는 연어 핵산 성분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대 근데 연어 핵산이 튼살 개선에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전 성분이 태아나 산모 모두에게 안전한 EWG 그린 등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진짜 임산부 궁극러들은 안심하고 바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다음은 짜잔 바로 Y블라썸 페미닌 워시아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 궁극러들 지금부터 계속 집중해줘야 돼? 메모장 꺼냈지? 소개를 해보자면 여자의 Y존은 정말 민감해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 내가 출산을 하고 임신도 겪고 이러고 보니까 정말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야겠다고 더 느끼더라고 왜냐하면 첫 번째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진짜 고생하거든 특히 이 pH 밸런스를 맞춰줘서 유익균만 남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 아이는 약산성 제품이어서 우선 안심하고 쓸 수 있어 그리고 냄새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는 궁극러들은 있지 다들 그게 바로 칸디다균 때문이래 근데 이 아이는 그 나쁜 칸디다균을 잡아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 그리고 또 건조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우리 궁극러들 보습도 꼭 신경 써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청결제를 고를 때에는 특히나 더 성분을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이 아이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는 4대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대 피곤하면 감기처럼 Y존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궁극러들 이 아이 진짜 진짜 추천해줄게 Y존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우리 꼭 해방하자 화이팅! 궁극러들 안녕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 좀 오랜만에 나 원래 커피 잘 못 마시거든? 근데 바닐라 라떼를 요즘에 도전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 타임을 즐기고 있는데 항상 바쁘게 지내다가 이렇게 좀 시간이 나거나 좀 남아있는 시간을 가질 때 너무 좋은 거 같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편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좀 누워야겠다 이렇게 근데 내가 궁극러들 오늘 소개해줄 아이템은 뭘까? 맞춰보세요 바로 내가 앉아있는 요 소파야 요 소파 어때? 요거 디자인 너무너무 예쁘지? 이게 헨슨에서 나온 로디 1인 리클라이너 소파야 이게 보통 리클라이너 소파 하면 부피도 엄청 엄청 크고 또 디자인이 투박한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 근데 이 아이는 진짜 사이즈도 괜찮고 디자인도 트렌디해가지고 내 마음에 진짜 쏙 들었어 또 요거 헨슨이 국내 유일하게 1인용 소파 전문 브랜드라고 하더라고 소파 전문 브랜드는 많은데 1인용 소파는 아무래도 선택의 폽이 굉장히 좁잖아 근데 헨슨은 1인용 소파의 종류, 색, 디자인, 가격대 이걸 모두모두 진짜 다양해가지고 1인 가구인 우리 궁극러들에게는 요 브랜드 헨슨을 진짜 꼭 추천해주고 싶어 사실 그냥 사무실 의자랑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상온이 달라 등받이가 진짜 푹신푹신한데 상체가 뭔가 이렇게 폭 감싸는 느낌에다가 잘못 문 딱 감으면 진짜 바로 그냥 레드선 할 정도거든 뭔가 그 몽실몽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소파인데 보통 소파가 어깨 부분까지만 오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요 헨슨 소파는 머리를 댈 수 있는 딱히 기댈 수 있어 사실 이게 힘들면은 몸도 무겁고 지치지만 머리도 아프고 무겁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이거 머리를 기댈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좋아 세일이도 이 소파 좋아? 그리고 요 제품이 엉덩이도 진짜 푹신푹신하거든 이게 가끔 엉덩이가 푹 하고 들어가서 팔다리만 좀 허우적대는 그런 소파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소파가 처음엔 푹신하다고 느낄지는 몰라도 계속 앉아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 왠지 뭔가 내 몸무게가 소파를 막 꺼지게 할 것 같고 일어나면은 소파가 내 몸무게만 그게 쑥 파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그런 부드러움이 너무 넘치게 과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앉아있으면 진짜 커피 한 잔이 금방이 아 그리고 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바로 보여줄게 여기 오른쪽에 레버가 있거든 요 레버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각도 조절하면은 우와 막 누를 수도 있지 근데 이러다 잠 지는 거 아니야? 너무 편하다 이렇게 눕잖아 이렇게 하면은 너무 편해가지고 낮잠 잘 때도 진짜 여기서 꿀잠 가능해 진짜로 자 그렇게 자면 돼 그냥 너무 좋지 이렇게 올리면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나는 보시다시피 요 화이트 색상을 쓰고 있거든 왜냐면 우리 집 인테리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화이트 색상을 골랐는데 베이비블루, 화이트, 비비드 코랄 이렇게 색상이 있으니까 우리 궁금다들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아 슈퍼들이 보면은 검은색, 갈색, 이런 칙칙한 색들이 대부분 많잖아 근데 요거는 이렇게 그냥 기본 화이트여도 색깔이 되게 무난하면서도 감성적인 색깔이어서 약간 인스타에 이렇게 감성사진 딱 찍어도 이쁠 것 같지 않아? 엄마랑 같이 앉아서 책 읽자 이거 뭐야? 이 책은 뭘까? 시, 조용히 해 맞아 글씨 잘 읽는데? 시계 소리를 들어보세요 시, 시계, 소, 리 시, 계, 소리를 들어보세요 쉿 쟤이 엄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잠깐 혼자 읽고 있어봐 아이샤이샤 지금 보여? 제일 편하게 앉아있는 거?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 내가 저기 앉아서 책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우리 재율이도 앞으로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겠지? 이게 사실 나랑 남편이 진짜 제일 많이 앉을 줄 알았지? 근데 재율이도 그렇고 우리 쌍둥이들도 푹신푹신해서 그런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쇼파를 이제는 커다란 쇼파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1인용 쇼파도 그만큼 진짜 유행이 요즘 많이 타고 있거든 그러면서 1인용 쇼파도 필수템이 된 거 같아 특히 이렇게 사이즈가 좀 컴팩트하면 거실, 사무실, 안방, 서재 이런 진짜 여러 군데에다가도 놀 수 있을 만한 크기잖아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컴팩트한 쇼파 하나 놓으면 너무너무 편할 거 같아 궁금하듯 내가 진짜 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색다르게 리빙 아이템을 소개해봤는데 어땠어? 좋았다고? 고마워! 이렇게 1인 쇼파 하나 장만을 해주면 우리처럼 아이들 독서의자로도 좋고 TV 볼 때, 그다음에 T타입 때 이렇게 두루두루 가족들이 쓸 수 있어서 궁금러들한테 진짜 진짜 왕왕 추천할게 그러면 진짜 안녕! 궁금러들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다 됐네 진짜 매번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 뭔가 나는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는데 우리 궁금러들도 즐거웠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오늘 내가 소개해준 아이템들이 궁금러들에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끝났지만 궁금러들이 또 날 다시 찾아준다면 다음엔 바리바리바리스타 스타일로 아주 싸울 테니까 꼭! 꼭! 찾아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좋아요랑 댓글! 알림 설정도 꼭 해주고 내가 하나하나 소중히 다 읽어볼게 댓글도 그러면 안녕! 또 만나!